안녕하세요 쭈언니에요 오늘은 할로윈데이에요 해피할로윈 이번에는 제가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하찮은 유령을 만들어봤는데요 표정이 하찮아서 하찮은 유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인형으로만 놔두기 아까워서 머리띠에 붙여봤는데 어때요? 머리띠 하는 김에 오늘 할로윈데이라서 분장도 좀 해봤어요 이번에 만들 하찮은 유령 만들기는 엄청 쉽고 간단하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만들러 가보기 전에 준비물 먼저 소개할게요 양모는 흰색 양모와 검정 양모가 필요하고요 쭈언니처럼 머리띠를 만들 사람은 머리띠와 실 바늘을 따로 준비해주세요 그럼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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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